지난 23일 진저보남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도란도란 현답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.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몸풀기를 한 후에는 조별활동을 통해 안건을 도출했는데요. 진접시민 6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토론회를 진행함으로써 건강한 주민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. 또한 토론진행을 주도하는 마을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하고 현황사항 및 개선점을 논의하여 해결까지의 과정을 모색하고자 했는데요. 이번 1차 토론회에 이어 2차 토론회는 7월 1일, 3차 토론회는 7월 7일에 진행되며 3차 토론회는 QTV를 통해 생중계로 방송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